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음 아예 벌써 쉬인날의 점심시간인가 아 여보 오늘 반찬은 뭐야 아 오늘 시금치야 시금치 아 애들 부러올 봄수 데리고 오라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 요리야 젓가락으로 시금치도 먹고있어 알았지 알았어 야 봄수야 밥먹어야 된대 엄마가 어디왔어 얘 봄수야 가자 아 왜 아 밥먹어야 된대 밥 밥 밥 엄마가 오늘 맛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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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겠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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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바다 자 오늘 반찬은 시금치를 먹자 맛있게 먹자 애들아 시금치 에이 애들아 착한 어린이는 이렇게 어? 반찬투정하는거 아니야 나중에 어? 그 착한 착한 어 엄마아빠 발사 안들으면은 지옥같지요 알았지? 꼭꼭 씹어먹어 시금치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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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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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나 먹어 어어 아 얘가 버르장머리 없지요? 엄마아빠 말 안들어 야 젓가락을 던져 야 어머 이 이씨거 누가 먹어 진짜 짜증나게 진짜 야야야야야 봄수야 야 야야야 어 엄마아빠한테 그렇게 말버릇이 뭐야 어 너 나중에 커서 너 지옥간다 지옥가 엄마아빠 엄마아빠 말 안들으면 몰라 짜증나게 진짜 안먹어 아이 야 요리야 아 요리는 착하니까 엄마아빠 말 잘 들을꺼지 나 완전 잘 들을꺼야 아유 잘먹네 잘먹네 요리는 나중에 천국갈까 천국 어 아 진짜? 음음음음 아유 잘먹는다 아이 봄수는 이거 봄수는 누굴 닮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버리장버리가 없는지 모르겠어 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와아 야 Hey 아이 애들아 애들아 에이 애들아 에이 애들아 애들아 방이 이게뭐야 어 오늘 쉬일날이니까 오늘 대청소할거니까 니들 방은 니들이 추워 알았지 장난감 이거 다 치우고 넣어 놓고 알았지? 어차피 또 어질러... 엎질러 펴질텐데 형 나 안 치울거야 아이 빨리 치워야지 야 봄수하고 요루가! 그러면 치워 알았지? 착한 사람은... 아이고 착한 사람은 정리를 잘 해야지 어? 나중에 천국가 천국 어? 알았지? 알았어 아 아빠 간다아 요루 죽어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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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다 치워놔 알았어 넌 치울거냐? 안 치워야지 아빠가 치우라고 했는데 넌 치워놔 갖고 놀거니까 넌 치우나 봐라 내가 같이 치우자 싫어 왜? 다 치웠다 아 뭐야? 왜 치워? 아빠가 치우라고 했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난 갖고 놀고 아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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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애들아 애들아 왜? 어? 다 치웠네 벌써? 어? 치웠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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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들아 이거 어이 봄수하고 요루루가 착하네 착해 어? 다 치워놓고 요루가 치웠어 아 이거 오빠는 그냥 구경만 했다는 거야 오빠가 계속 어질러서 힘들었어 아야 봄수 너 아침부터 너 어? 어? 반찬 투정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으면 너 나중에 지옥간다니까 지옥가 어? 하 하이 아우 요루루는 나중에 어? 마음이 이뻐가지고 천국 가겠다 아 이쁘다 하이 히히 응 아빠는 간다 응 안 지옥간다 그러게 치우지 그랬어 진짜 오빠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다 가 죽여 있어 바보야 음 있거든? 피해 피해 좋았어 여기 여기 그렇죠 그렇죠 뒤돌고 뒤돌고 날라채기 날라채기 좋았어 좋았어 아이씨 봄수야 좋았어 다음반 해볼까? 다음반 야 봄수 아직도 게임중이야 뭐야 게임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아니 아이 아빠가 한시간 말했잖아 어? 알바 안 되잖아요 좀 더할게요 내가 조금만 더이다 그럼 5분만이다 알았지? 5분만 할 줄 알고 더 해야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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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수야 아 왜요? 아 니 또 게임중에 아빠랑 약속했죠 5분만 더 하기로 어? 왜 안 껐어? 컴퓨터 빨라 아 몰라 몰라 더 할꺼야 어 너 어? 오늘 아침부터 어?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는데 너? 어? 너 그러다가 어?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으면 너 혼날 줄 알아 어? 에이! 아빠도 잘 몰라! 나갈꺼야! 나갔던가? 게임 재밌다 아 여보 여보 아니 이거 봄수가요 어? 요즘에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는다니까 속상해 죽겠어 진짜로 어? 이거 겁을 줘야겠어 이거 어? 한소리 해야겠어 내가 어? 봄수한테 아 아이 봄수하고 요루루 잘 왔다 어? 야 봄수 여기 앉아봐 앉아봐 빨리 봄수 일로 앉아봐 빨리 어? 아침부터 엄마 아빠 잘 안 마 에잇 어? 아빠한테 이 말 버릇이 뭐야 너? 너 사춘기야? 뭐야 너? 너 아침부터 어? 어?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는데 너 진짜 너 나중에 어? 너 나중에 죽으면 어? 염라대왕님이 너 지옥으로 보내 어? 불지옥에서도 살고 싶어 어? 염라대왕? 염라대왕? 지옥 에잇 그딴거 다 거짓말이고 내가 모를 줄 알고 어? 이거 아빠한테 이거 말 버릇 봐라 이거 어? 염라대왕님이 너 지옥으로 보내 어? 염라대왕님이 너 지옥으로 보내 어? 염라대왕? 염라대왕? 염라대왕님 너 잘 들어서 천국 갔구요 염 에잇 진짜 알겠어 빨리 차러 가봐 염라대왕님 안녕히 주무세요 아 이거 이거 겁을 줘도 안 통하네 얘가 뭐 도대체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 오빠 염라대왕님 오빠 지옥 кон다고 했는데 왜 자꾸 말 안 들어? 지옥기 무서워 어지도 않아? 조금 모르겠고 몰라 나 사춘기인가 봐 그냥 막 방황하고 싶어 이유 없이 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어떻게 아니야 진짜 지옥가 지옥 같은 거 없어 근데 아니야 있어 엄마 아빠가 있다 했으면 있는 거야 거짓말이야 그건 너 너 빨리 잤나 잘 거니까 음 어휴 잘 잤다 요리 안녕 어? 왜 오빠가 두명이야?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너 누구야 너 너 어 요리야 너도 뭐? 어? 너 누구야? 너지 뭐지 요리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우리 죽은 거 아니야? 어? 어? 우리 설마 요요요요요요요 영혼이 된 거야 어? 어? 아직 이렇게 잘못이 알려줄 뿐이지 않아 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왜 대답이 없어 우리가 진짜 안 보이나봐 어떡해 우리 진짜 지옥 여보 애들 깨워 가야되나 응 우리 진짜 죽은 거 아니야 요리 어떡해 우리 어떡해 어? 요리야 어? 저기 뭐가 있어 뭐야 저거 어? 여기 왠지 왠지 올라가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막 드는데 어? 어? 우리 집 앞에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어? 어? 한번 올라가보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애 어?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어? 어? 완전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어 내 안에는 무언가가 어? 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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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희가 오른쪽 해보렴 저쪽이 지욕이고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천국이란다 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는 천국이다 음 어디 한번 살펴볼까 자 어? 뭐야 음 丈夫 범수 너는 엄마 아빠한테 말버릇도 안좋게 말하고 어? 어오 청소도 절대 안하고 아주 못된 짓만 골라 했구나 여기 있는 요루는 아빠 말도 잘 듣고 아주 칭찬받을 일만 아주 열심히 했구나 요루는 천국 저저저는요 봉트너는 지옥이다 안돼 안돼 난 지옥 가기 싫단 말이야 자 요루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자 저쪽에 있는 천국의 문으로 가서 자 이제 천국으로 가자 네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어 거기로 들어가면 된다다 끊어 저 저 저 kalah 넌 평생 못된 짓만 했으니 지옥 territories 저 진짜 지옥가는거예요 안 돼요 그래 와서 들어가 pien소리로 저 저 저야지요 저기저 착하게 살았다고요 흐흐흐흐흐 기록에 다 나와있어! 빨리 들어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흐흐흐흐흐 우와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와 엄청 이쁘다 와 엄청 이쁘다 으어어어 아이씨 어 어 여기가 어디지? uh 아 배고파 음 이것도 먹을거 없나? 음 아 와요? 으이촱 우와 엄청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네 한 번 먹어볼까? 으흥 으ua 우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까지 과일이 맛있을 수 있는 거였어? 우와! 아이씨... 내가 설마 진짜 지옥에 와버린 건가? 아이씨... 엄마 말 잘 들을걸... 아 근데 배고픈다... 뭐 먹을 게 없나... 이건 너무 뜨거워 보이고... 어?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똥같이 생겼는데? 똥인가? 음... 어 좋아!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똥이라도 먹어야겠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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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토끼야! 너무 귀엽다! 토끼야! 어? 내 머리 위에 올라탔잖아? 아이씨... 귀여워... 나랑 같이 놀자... 우와... 엄청 이쁘다... 이거 천국 소니? 어? 파도 안 도망가네? 우와! 하늘에 날잖아! 우와... 우와 진짜... 여기 너무 좋다! 아이씨... 으아아아... 살려줘... 살려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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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잘못됐어요... 으아... 으아... 한참 놀았더니 졸리다... 으음... 어디 실자 없나? 아아... 어... 어... 구름들이 푹신푹신해 보인다... 으이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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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완전 좋다... 여기서 쉬면 되겠네? 으아... 푹신푹신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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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고... 아이씨 지옥에서 어떻게 자야지...! 어으... 일단 자야겠다... 푹신하군만... 좋아 좋아... 뭔가 좀 따뜻한거 같은데...? 기본 탓인가...? 어...? 으아아아앙... 으음... 으음... 아이... 지옥은... 뜨거 identity... 안녕... 뜨거... 으... 뜨거...! 헉! 어! 어! 못돼! 분명 지옥 갔었던거... 어! 어! 어 내가 꿈을 꿨구나! 내가 꿈을 꿨어 그걸... 지옥 진짜... 지옥이 진짜 있었어... 에휴 안되겠다...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아서 요리처럼 천국 가야지... 요리 나만 버리고 천국 가고 너... 빨리... 다행이다 꿈이었어... 아빠! 아빠! 아! 왜그래 왜그래 갑자기 봄투야... 차다 일어나가지고... 아빠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어키 좀 흘러드릴게... 다리 좀 흘러드리고... 손 좀 흘러드리고... 아 얘가 갑자기 왜그래 안하던 짓을 해 갑자기 왜그래 너... 왜 갑자기 주물러주는 거야 나를... 나... 저 지옥가기 싫어서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 파이팅... 뭐야 뭐야... 어젠 안 믿는다며... 아니에요 나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천국 갈 거야 천국 지옥 안 갈 거야... 어 어깨 대여 빨리... 으쌰... 에이 뭐야 이거 갑자기 왜그래... 이제 말 잘 들을게여... 어어... 알았어... 아빠... 이제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은... 지옥가 지옥! 맞아 맞아 지옥가... 으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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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uinte...